너무 큰일 났다 지키나와가지고 반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레깅스한테 안 해 4개야? 그쵸? 피곤하지 않아도 너무 많아 압박풍 내가 끼는데 사실 이게 더 차가워요 지금 뭔 통곡을 하면서 해야지 이제 뭘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거 몇 꼬린데? 맞나요? 내가 뽀뽀하는 것부터 하는 거 맞나요? 제가 뽀뽀하고 싶다면서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웃긴 편 뭐지? 남자애가 이렇게 울어 천지는 신인데 진짜 웃기도 하고 뭐하고 울어? 괜찮아요 진짜 어떡해 수고하셨습니다 신발 이것만 부어주고 흐흐흐